저희도 이만 갈까요? 네. 어, 안 돼요. 조금만 더 있다가 별 보고 가요. 별? 네. 여기선 별이 아주 잘 보이거든요. 아, 나 짐 나. 그래, 그럼. 뭐 이왕 왔으니까 별도 보고 가자. 우와! 저는 괜찮습니다. 자, 지민아. 지민아, 많이 먹어. 네. 드세요. 네, 대표님도 드세요. 네. 맛있어요. 김치가 맛있네요. 그렇죠. 우리 엄마 김치 진짜 잘 담가요. 직접 만드신 거예요? 네. 가끔 우울할 때면 김치를 담거든요. 이상하게 김치를 담그면 기분이 좀 나아지곤 해서요. 재밌네요. 어쨌든 진짜 맛있어요. 장사집 될 만큼. 짜잔. 맛있지?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많이 먹어. 감사한다고 이거 이거 얼굴 못 쓰게 된 것 좀 봐. 아, 시원이 너 김치 장사해도 되겠어. 내가 여태껏 먹어본 김치 중에 최고야. 미안해요. 꼭꼭 씹어먹어, 지민아. 네. 엄마, 물어요? 그래요. 헤어. 아냐, 엄마 눈엔 뭐가 들어 가서 그래. 엄마가 무섭기하고 들어봐. 자기야, 엄마가 그리기를 안 구울어. 자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